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우리가 오늘은요. 조선시대 사회사 파트와 문화사 파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경제 파트는요. 조선 전기하고 후기 중에서 후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들어갈 사회사 파트도요. 조선 후기에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는 거예요. 물론 전기 파트에서도 문제는 출제는 됩니다. 그러나 어떤 빈출에 굉장히 많이 빈출되는 정도가 후기의 사회사 파트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양난을 겪게 됩니다. 임진왜란과 호란을 겪죠. 그러면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난을 기준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시대 구분을 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양난을 거치고 난 다음에 신분제에 대한 이동이 생긴다는 거. 기존의 신분제의 구조가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신분제의 변화가 향촌사회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기존의 향촌사회의 모습하고 굉장히 또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계층이 치고 들어오게 되면서 기존의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사 파트 양난, 신분제의 변동, 향촌사회의 질서의 변화 모습 이런 것들 포커스 맞추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신분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자, 우리 조선시대의 신분제를 보게 되면 우선 법적으로는 양천제예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는 양천제다. 자, 이 양천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양인, 즉 뭐냐면 세금의 의무를 내는 의무를 다해야 되는 그런 양인과 그다음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천인으로 법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양천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조선사회의 현실을 사회구조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양반, 중인, 상민, 그다음에 맨 밑에 천민 이런 식으로 양인이 그냥 다 같은 양인이 아니라 양인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신분이 아주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건 법제적인 거고요. 실제 모습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양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양반사회예요. 자, 보시면 그럼 양반이라고 하는 건 뭐냐. 관료를 처음엔 뜻합니다. 과거 시험에서 문반과 무반. 그래서 이런 문무관료를 우리는 처음에는 양반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시대가 점점점점 지나가면서 자기 아버지 만약에 양반이에요. 과거에 급제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아내나, 그다음에 딸이나, 자제들이나, 전부 이 사람들의 그 가문까지를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 따님은 양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문까지 전부 양반집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양반과 상민 사이에 이 중간계층인 중인이라고 하는 존재, 이 중인의 존재는 고려시기 때도 있었어요. 자, 조선시대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두 가지로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 서얼이고요. 하나의 계층은 중인이에요. 이 서얼 같은 경우는 양반의 첩의 자식입니다. 첩의 자식이에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 혼인제도는 일부일처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고려시기 때 박유 사건이 있었잖아요. 일부다처제를 요구했다가 돌팔매질을 당했던. 그래서 결국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에 일부일처제가 원칙이지만 대신에 첩은 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실부인의 자식과 그다음에 첩의 자식에 대한 차별이 조선시대 때 오게 되면서 굉장히 뚜렷해집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양반 첩의 자식 중에서도 만약에 이제 양인 출신이면 서얼이라고 불렀고요. 서자라고 불렀고요. 서자라고 불렀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첩이 만약에 노비예요. 천인 출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얼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서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갖고 있는 차별이 뭐였냐면 문과 응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문과 응시가 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래서 어디에 응시를 많이 했냐면 주로 기술직에 해당되는 잡과나 그다음에 무과에 많이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원래 기술직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이런 중인층하고 같이 중인층으로 이렇게 묶이게 된 거예요. 중간계층으로. 그러나 사실 이들은 이 서얼들은요. 양반의 집안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하급 출신의 기술관 출신이었던 이런 중인층하고는 같이 좀 이렇게 한 대 묶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자, 중인들. 향리, 그 다음에 역관, 기술관, 의관, 천문관. 주로 이제 잡과 시험을 거쳐가지고 들어오는 기술직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서얼과 중인. 이들이 조선 후기에 가게 되면 어떤 신분 변동을 가지고 오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민. 일반 농민이죠. 조세와 공납과 역의 의무를 지는 농민이고요. 그리고 수공업자, 상인들. 자, 그러나 상민들 중에서도 또 이런 계층도 있습니다. 신량 역천인데요. 양인이에요. 몸은 양인이지만 역이 어떻다는 거죠? 굉장히 천하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역이 고대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수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역사체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대표적으로 봉수군이 있어요. 봉수군. 이 봉수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봉수대에서 이걸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낮에는 연기로다가 어떤 위급성을 알리고요. 밤에는 횃불로다가 이걸 알리게 되는데, 불로 알리게 되는데. 이들은 물론 교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어떤 국가의 위급한 상황을 바로바로 그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지키고 있다가 만약에 이렇게 깜빡 잠이 돌거나 이러면 바로 이렇게 목이 댕강 날아가게 되는 굉장히 사실은 좀 고역이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몸 자체는 법적으로는 양인이지만 역 자체는 굉장히 고대던 이런 신량 역천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천민입니다. 뭐 대다수는요. 노비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백정. 우리가 고려시대 저 백정이다 라고 하면 그냥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농민층을 이야기했는데, 조선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도살업자, 도축업자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당이나 광대 등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재산이죠. 이들 노비는 뭐 어떤 일정한 국가를 위해서 하는 어떤 그 군역에 동원된다던가 이런 것도 일절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고 팔리는 거예요. 물건처럼. 그래서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됐고 또 장례원이라고 하는 이 관청을 통해서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노비는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죠.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노비가 있고요. 개인한테 딸려있는 사노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공노비 같은 경우도 관청 자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이병노비가 있고요. 별도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살게 되는 외거노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일을 하다가 몸값만 받치는 거예요. 산호비 역시 마찬가지. 개인의 주인하고 같이 사는 솔거노비가 있고요. 별도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사는 외거노비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외거노비의 어떤 삶은 개인의 토지도 일정 부분 좀 가질 수 있었고 경작할 수 있었고요. 집도 별도로 나와 있어가지고 사실은 앞에 있었던 이런 상민들하고 비슷하게 크게 다를 게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 신분의 구조, 조선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사회제도가 나와줘야 되겠죠. 고려시대도 여러분 사회제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우리 그 대표적인 사회제도는 흑창으로부터 시작해서 의창으로 확대되는 거. 요거 이제 성종시기 때 구휼제도 마련하게 되는데 자, 조선시대도 역시 상평창과 환곡제도 등의 구휼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거 기억나실까요? 상평창. 저거는 고려시대 때는 뭐였냐면 물가를 조절해주는 기구였어요. 그래서 시중에 물건값이 너무 비싸게 되면 이 수요하고 공급량을 조절해가지고 물건값을 떨어뜨려주는 그런 기구가 상평창이었는데 이게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말하자면 구휼제도였던 이런 환곡제도 같은 것들 이게 이제 기능을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상평창이 환곡제도 이런 것들하고 같이 묶여가지고요. 구휼제도를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 조절하는 기능만 해주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여해주는 의창과 같은 역할을 상평창도 했다는 거예요. 자 명종 시기 때는 흉년에 대비하는 방법을 적은 구향차료. 여러분 이거 시대적인 상황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대 상황 보시면 명종이면 정치적으로 을사사와 일어났던 때고요. 바깥에 외교적으로도 시끄러워요. 을묘 외변이 터지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비변사가 심지어 상설기구화가 됐던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어지러웠던 이 시기에 임껍정의 난 이런 것들도 일어나죠.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굉장히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었던 여러 사례들이에요. 자 그때 뭐가 나왔다? 구황차료가 나왔다.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시대적 분위기를 좀 보시라고 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잖아요. 흉년이에요. 그럼 이 흉년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무 껍데기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불려서 밥을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되는지 배를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그다음에 도토리 같은 거 이런 것들로다가 배를 채우는 방법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여러분 여기에 감자나 고구마와 같은 구황장물은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조선 후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의료 제도로 약국이 있죠. 해민국. 그다음에 또 환자 치료를 하는 동서 활인서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자 조선 후기로 넘어갑니다.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어떤 뚜렷한 신분제도 양반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이런 뚜렷한 신분제도가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자 임진왜란을 겪게 되니까 완전히 이 국토가 황폐화되겠죠. 국가재정은 바닥이 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어떤 호적 대장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소실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국가가 이제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납속책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일정 부분 내게 되면 돈을 받고 관직을 주는 제도들이에요. 그래서 납속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공명첩이라고 하는 거는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저렇게 임진와란을 겪고 난 다음에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이름을 이렇게 비워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름이 비어져 있는 임명장을 좀 남발하는 거예요. 대신에 돈을 받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한테 신분 상승을 굉장히 원화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저런 납속이라든지 공명첩 같은 것들을 주게 되면서 국가는 재정을 확보하고 이들은 신분을 상승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비일비재 있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앞에 전기의 신분 사회들 중에서 조금 집안에 그래도 돈도 있는데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던 세력은 서울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납속과 저런 공명첩 같은 경우 특히 납속 같은 경우는 서울들을 많이 활용하게끔 저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족보를 위조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이거는 합법적인 거라면 족보를 위조하는 거는 불법적인 거죠. 그래서 세금과 역 같은 거를 면제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양반이 되면 역을 안 지어도 된단 말이죠. 그리고 뭐 농민에 비해서 뭐 세금도 굉장히 많이 또 면제받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래서 자신들의 족보를 위조해요. 조상을 막 바꿉니다. 그리고 또는 그 유학 모층이라고 해서요. 학생이면 우리가 역에서 배제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불법적으로 자행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양반이 증가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양반층 내부에서도 분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조선 후기는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중앙에서 이렇게 붕당 정책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권력을 잡은 권반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앙 전개에서 배제돼서 밀려난 세력들이 생기죠. 예를 들면 동인이 주도권을 잡는다. 서인이 배제된다. 자 그 다음에 서인이 주도권을 잡는다. 남인이 배제되죠. 그리고 막 북인이 중앙 전개에서 쫓겨나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권력을 잡은 일부 양반들을 제외한 다수의 양반들이 몰락해서 향촌으로 들어가는 향반이 생기고요. 그런데 오히려 일반 농민의 삶보다도 굉장히 더 못사는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이런 잔반으로 또 분화가 되기도 합니다. 권반 향반 잔반이에요. 상민들은 점차적으로 감소합니다. 상민이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그 수가 줄어들어서 국가재정은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나 그다음에 조세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상민들이 점점점점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하다 보니까 역시 국가재정도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농민층 역시 분화가 되는데요. 이 양반이 분화가 되는 것처럼 농민층도 분화가 돼요. 그래서 부를 축적한 우리 지난번에 그 영농기술을 잘 획득한 모내기법 같은 거 잘 활용한 그런 농민들이 경영형 부농으로 성장을 하고요. 그런데 다 똑같은 혜택을 주지 않는다. 소수가 많은 땅을 광작을 하게 되면서 밀려나죠. 땅에서 밀려나게 돼요. 그러면서 빈농이 생기고요. 아예 토지를 아예 토지에서 경작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임노동자가 생기게 돼요. 농민들 다수 소장농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농촌 이탈해서 여기로 갑니다. 도시나 광산에 그냥 하루에 어떤 일용직 임노동자 이런 존재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부농 빈농 임노동자.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천민인데요. 세금을 내는 상민층을 늘리기 위해서 노비종모법 그 다음에 공노비 해방 같은 것들이 순차적으로 나오게 돼요. 자 요거는 여러분 노비종모법은 영조 시기 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노비 해방이 일부 공노비 해방입니다. 요거는 이제 순조 시기 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 천인에 해당되는 노비들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자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국가는 저 노비에 대한 정책은요. 국가의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국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세금을 낼 수 있는 양이 많은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이후에 노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일부러 양반집 가문에서요. 양천 교훈을 해서 노비들을 계속 이렇게 생산해서 집안에서 생산해서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자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조 시기 때 오게 되면 특히 여성하고 여성의 양인하고 그 다음에 남성의 천인하고의 혼인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무렵에 이제 영조 같은 경우 양인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비 종모법을 실시합니다.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자가 뭐냐. 그러니까 천인이 태어났는데 엄마가 있고 양인 엄마가 있고 그 다음에 아빠가 천인이에요. 이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자녀가 태어났는데 얘를 종자를 뭘로 할 것이냐. 즉 얘의 신분을 뭘로 할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종모 종자 누구 거예요? 엄마 종자 따른다는 거예요. 양인인 엄마의 종자를 따르게 된다. 그래서 웬만하면 나오는 천출을 전부 양인화 시켜주는 거예요.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노비를 또 공노비 해방을 일부 실시하게 됩니다. 노비들이 도망가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났어요. 전쟁통 끝나고 나면서 뭐 이런 호적들 다 소실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국가에서 사실 통제하기도 어렵고요. 아예 그러니까 이들을 일부 그러니까 노비들을 더 이상 이렇게 쫓거나 다시 노비화 시키거나 이러지 않고요. 점차적으로 양인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이게 언제 일어났다? 순조 시기 때 일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이 노비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거는 언제냐면. 그러면 가보 1차 개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중인층이었던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이 서울들의 모습을 좀 한번 볼까요? 조선 후기사회. 임진왜란 이후에 납소 공명첩 관직에 진출할 수가 있었어요. 또한 아 정주 시기 때 굉장히 이제 인재 등용을 넓히죠. 그 어떤 범위를 굉장히 넓히게 되는데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전부 서울 출신이에요. 그런데 조선 사회에서 이렇게 차별을 많이 받았던 서울들을 규장각의 정주의 어떤 상징이 되는 학문 기관이잖아요. 규장각의 검서관 책을 검토하는 이런 검서관으로 등용을 시키는 사례들도 나오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신문 상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자 그 다음에 통청운동을 통해서 서울들이 문과에 응시하게 해달라 우리도 문과에 응시하게 해달라 허통 또 청유직에도 진출할 수 있는 통청의 권리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어떤 통청운동에 대한 요구가 극대화된 건 이제 철종 시기 때 저런 통청운동가 굉장히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요구들이 서울은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면 이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어떤 첩의 자식이라고 하는 서름이 굉장히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정조 그리고 앞에 이제 사실은 영조 때부터 순차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영조 정조 그리고 철종 시기 때 가게 되면 이런 부분에 어떤 그 한을 풀게 됩니다. 자 그럼 기술직은 어떻게 됐을까요? 같은 중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울은 성공했는데 기술직은 어떻게 됐을까? 자 철종 때 신문 상승 똑같이 추구해요. 서울들의 못을 보고 자극을 받아요. 그런데 결국에 이 기술직은 실패하게 됩니다. 통청운동 실패하게 돼요. 자 그러나 이게 이제 결국에는 실패했지만 어떤 전문직으로서의 자신들의 어떤 입지나 위치를 알리는 계기가 돼요. 저 통청운동 자체가. 그리고 또 외교 업무의 종사는 이런 역관들, 의관들, 외래문화 수용의 굉장히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들은 나중에 북학파 그리고 우리가 근대로 들어가게 되면 개화하게 되는 어떤 개화파의 굉장히 선구자적인 또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실패한 자신들의 한이나 뭐 이런 것들을요. 문예의 모임을 통해서 이 문예 모임 시사라고 하는데 이런 시사를 조직해가지고 자신들의 위학문화 활동을 활발하게 또 펼치는 모습들도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럼 보실게요. 중인층에는 설하고 기술직이 있다. 그런데 누구는 성공했다? 설은 성공해요. 그런데 기술직은 어떻게 됐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시사활동 같은 걸로 자신들의 어떤 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당했고. 담는 문예활동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족 제도 변화 사회 모습이죠. 전기하고 후기로 나눠서 살펴서 보시면 제가 이 가족 제도의 변화 이거는 사실 가족 제도의 변화보다 여성의 지위에 좀 또는 혼인관계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시면 좋은데 고려에서부터 조선 전기까지를 하나로 좀 묶으시고요. 그리고 양난 이후에 조선 후기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 게 좋아요. 전기까지는 부계와 모계가 함께 영향력을 끼쳐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균등 상속. 자 이 상속을 균등하게 받기 때문에 제사도 돌아가면서 하는 윤회봉사를 하게 됩니다. 균분 상속 윤회봉사. 당연히 제사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아들이 없어도 굳이 아들을 들이는 어떤 양자제가 나오지 않고요. 딸이 제사를 같이 지내게 돼요. 자 그런데 조선 후기 오세요. 조선 후기 오게 되면 성리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남녀 차별의 어떤 이런 그리고 뭐 우리 중하와 오랑키 이런 어떤 차별의 구도가 뿌리 깊게 자리를 잡게 되면서 남성 위주의 가족 형태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돼요. 가부장적 제도가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히는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이제 차별 구도가 심해져요. 우리가 첩의 자식과 그다음 정실부인의 자식을 차별 두는 거 그다음에 장남과 차남에 대한 차별 구도 이런 것들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 구도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적장자가 제사와 상속을 독점합니다. 제사를 지내니까 역시 거기에 대한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상속도 장남 적장자가 굉장히 많이 받게 되어 있었어요. 또 이거는 제사는 적장자가 지어야 됐기 때문에 만약에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 양자를 들이는 제도가 굉장히 유행했다는 거. 그래서 뭐 먼 친척이라든지 심지어는 이웃에 만약에 아들을 못 낳았을 경우는 그렇게 이제 양자를 들이는 호적에다가 넣는 그런 입적 같은 것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요게 바로 조선 후기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혼인 제도도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조선 후기로 오게 되면 여자가 시집을 간다 그래서 남자가 맞이하는 요런 친형 제도가 많이 있었고요.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보면 우리가 이 시기는 남자가 남기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는 요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또 차이점을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상 우리 이 항촌 사회의 모습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이 전반기에 이 전반기에서 조선의 전반기에서 이제 중반기로 들어갈 즈음에는 향촌 사회의 어떤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향약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 무렵이 이제 중종이고 이거 누가 처음 들어온다. 조강조가 처음에 응 들여온다. 여시향약이라고 하는 걸 들어와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거 아니고요. 북송에서 여시 이 문중의 어떤 그런 질서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거예요. 근데 그걸 조강조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향약으로 자리를 잡는 데는 이황과 이의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향촌 사람들 간의 규약이에요. 이거는 국가의 법은 아니고요. 여기를 자치하기 위한 나름의 자신들의 어떤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부를 우리는 뭐 약정 또는 뭐 부약정 직월 요런 어떤 간부의 명칭들이 보여지고요. 주로 지방에 있는 사족들이 주요 역할들을 맡게 됩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 여기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양반부터 천민까지 전부 다 들어가요. 여기에 여성 어린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어떤 이 향약이 굉장히 자리를 잘 잡게 됩니다. 어지러운 어떤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래서 향촌 자치 풍속을 교화한다. 그러나 양반부터 천민 어린이까지 다 들어가 있는 이 향약이 사실은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양반층이 밑에 있는 이런 일반 백성들을 굉장히 조금 이렇게 침탈하고 수탈하는 이런 면모가 많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은 향촌 내 사람들 간의 약속이지만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양반이 밑에 있는 주민들을 굉장히 억압하는 내용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이황에 안동 지방에서. 자치. 질서를 만들기 위한 이 예한 향약이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향약의 강령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환난 상율이라든지 서로 어려울 때는 도와줘다 주라 뭐 덕업상권 덕을 이렇게 권해줘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왕에 예한 향약을 보게 되면 과실 상규 여기에 모든 게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그런 거 굉장히 이렇게 혼내주고 지적하는 거. 그래서 좀 사실은 이 향약이라고 하는 게 밑에 있는 하층민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사실은 좀 선호할 수가 없었던 그런 규율이었던 거죠. 몽성 말아서 막 매를 맞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떤 이런 이제 전반기에 조선에서 전반기에서 중반기까지의 모습이 조선 후기에 가게 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양반이 경제력을 상실해요. 우리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 오늘날도 보시면 그냥 이렇게 이제는 직업에 귀천도 없고요.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을 잘 벌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조선 후기의 모습도 어떤 그런 비슷한 모습을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그런 영농의 기술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어디냐면 상업이 발달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잘 획득해서 부유한 거상도 생기고요. 부유한 분홍도 생기고요. 이래요. 근데 오히려 계속 이렇게 공부만 했었던 양반들은 이런 거하고 이제 멀리 있었던 응 상업하고 멀리 있고 그럼 어떤 기술력하고는 멀리 있었던 양반들이 향촌에 들어와서 별로 어떤 경제적 구시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향반 잔반 완전히 몰락한 양반들. 양반의 권위는 완전히 떨어지게 돼요. 그럼 이제 어떤 층들이 향촌사회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냐면 부자농민층 이 분홍층이 개입해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의 향촌사회의 모습은 우리가 그 이전에는 이 제지사지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유향소를 장악하면서 향촌사회를 움직였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수령이 파견이 되면 이 수령들이 왔을 때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들을 보좌해주기도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일을 하는 이런 말단 지방행정관리들 이런 향리들을 또 감찰하는 역할도 했었죠. 마찬가지로 향리가 이 수령을 또 보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식으로 전반기는 향촌사회가 움직였는데 새로운 계층이 들어오게 돼요. 분홍층 거상 이런 존재들이 끼어들어온다는 거죠. 향촌사회의 자 그래서 이들과 우리는 이들 새롭게 들어온 향촌의 주도권을 잡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신향이라고 불렀고요. 기존 세력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구향이라고 불렀어요. 옛구를 써서 그래서 이들 사이에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어떤 갈등관계를 빚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어떤 이런 싸움을 뭐라고 불렀냐면 향촌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다라고 해서 향전이라고 불렀어요. 자. 향촌 운영을 둘러싸고 구향과 신향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향전이 발생하게 된다. 자 그런데 어떻게 결탁을 하느냐 이렇게 결탁을 합니다. 수령과 향리들. 영조와 정조 시기를 겪게 되면서 관권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파견되는 어떤 이런 수령들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돈이 있는 이 분홍층이 수령에게 붙게 돼요. 그리고 또 향리 역시 고려의 향리와 조선의 향리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고려 같은 경우는 외역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유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선 시대에 오게 되면 그런 외역전도 박탈되면서 향리라고 하는 어떤 이런 존재들이 굉장히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공궁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이 돈이 있는 분홍층하고 같이 결탁하기가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지사족이 이들을 감찰하는 그 기능은 잃어버리고 이들의 힘은 약화되면서 이 제지사족을 배제한 채 이 분홍층과 수령과 이런 식으로 결탁의 구조가 이루어지고요. 여기에 향리까지 같이 가담하는 이런 모습이 조선 후기의 향촌사회의 모습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이 유향소는요 수령이 왔을 때 여기에 세금을 얼마나 거둬야 되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해주는 정도로밖에 그 기능을 하지 못해요. 지방의 향촌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자치의 기능은 그 건강한 기능을 잃어버려요. 유향소는 유향소에서 이루어진 어떤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세금 내는데 그냥 도움 주는 정도로만 전락해버린다는 거.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나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라고 했는데 자 가 파란색이죠. 이 나가 빨간색인데 녹색까지 같이 보시게 되면요. 시간이 점점점점 흐를수록 이들 녹색과 빨간색은 점점 사라지죠. 이거는 이제 신분의 층인데 바로 여기가 양반층이 늘어나게 되면서 천민층은 위로 이렇게 상승. 그 다음에 일반 상민층도 역시 양반층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는 양반 나는 천민. 자 가 수군 조례 등의 천여개에 종사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신량 역천에 해당이 돼요. 몸은 양인이지만 하고 있는 게 굉장히 고역이었던 신량 역천. 자 가 공명첩 족보의 위조 등으로 그 수가 증가하였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양반으로 증가한 거. 자 그 다음에 나 매매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노비에 해당되는 거 맞는 내용입니다. 나 법적으로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천인을 제외한 양인들은 법적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내용 정답은 미은하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올바른 것을 어기고 예의를 해침으로써 우리 골 풍속을 무너뜨리는 자는 바로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백성이다. 벌을 주지 않으려 해도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향약을 세우는 까닭이다. 즉 향약은요 초기의 처음 모습은 저렇게 벌을 주는 저런 모습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태계 자 그다음에 향약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먼저 규향문을 보여 몇 달 동안 실행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헤아려 보게 한 뒤에 가입하기를 청하였다. 향약 자 넘어갈게요. 1번 자수와 별감을 두어서 운영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유향소에 해당되는 거죠. 문묘를 세워서 서년에 제사를 지냈다라고 했는데 문묘를 세운다 요거는 성균관 그리고 향교 우리가 곧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중앙에 설치되어서 지방을 통제하였다라고 했는데 중앙에 설치해서 지방의 향촌 자취를 통제하는 경제소가 있었죠. 자 4번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대폭 정리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서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풍속교화와 향촌 자체의 기능이 있었다. 향약이죠. 자 기출 주제 37로 넘어가 볼게요. 자 조선의 교육기관과 성리학입니다. 조선사회의 어떤 뿌리가 되는 근간이 되는 이념이죠. 이 성리학에 대해서 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성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어디냐. 교육기관의 내용. 그래서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기관까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실게요. 자 우선 이 성균관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교육기관입니다. 최고교육기관. 한양에 설치된 최고의 학부 오늘날로 치게 되면 대학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균관 그리고 이 성균관은 옛날 고려 시기 때로 들어가게 되면 국자감이에요. 그게 이제 변화가 된 거고 조선시대 성균관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럼 성균관에는 어떤 사람이 입학을 하느냐 과거 시험을 봐요. 근데 여러분 문과 시험 보게 되면. 소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과가 있죠. 소과에 합격한 사람들이 성균관에 입학을 할 수 있었다. 소과에 합격을 하게 되면. 생원과. 진사과가 있었어요. 합격하면 생원이 되고 진사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합격한 사람들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성균관으로 입학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성균관에서 공부도 하고 또 이 성균관에서 욕심이 더 생기면 우리가 대과에 응시를 할 수도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요런 어떤 최고. 교육기관이 있었다. 그 건축물의 어떤 구성을 보게 되면 문묘 공자를 모시는 사당이에요. 문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명륜당 밝아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경서에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실 그 다음에 동제 서제에 머무르는 곳이죠. 기숙사 그리고 도서관과 같은 종경각이 있었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최고 교육기관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등 교육기관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요. 성균관에서 아래로 이렇게 초등 교육기관으로 내려가는 상황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에 있어요. 중앙에 있다. 또는 지방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등 교육을 받으러 가는 교육기관이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중앙에 있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냐면 사부학당으로 가게 됩니다. 중학, 동학, 서학, 남학. 이렇게 이제 방이 기준으로 설치가 되는 중등 교육기관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가게 되면은. 자 넘어가셔서 향교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부학당하고 향교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사부학당에는 문묘가 없어요. 공자의 사당을 모시는 문묘가 없고요. 이 향교 같은 경우는 문묘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역시 이 성균관 같은 경우도 문묘가 있었다는 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향교는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 교수하고 훈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파견이 되는 거예요. 이 교수 훈도가 중앙에서 파견을 하게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교는 지방의 행정구역에 따라서요. 부모 군연에 따라서 각각 하나씩 설립이 되는 중등 교육기관이었고. 구조는 보시면 명륜당이 있고요. 서재, 동재.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성균관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에 성균에 대한 제사, 또 지방민의 교화를 담당하기도 했다. 특징은 교수하고 훈도가 파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립교육기관으로는 서원이 있었어요. 우선 여러분 지금 최고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 초등교육기관으로 먼저 간 다음에 우리가 저 서원을 보도록 할게요. 다시 이렇게 넘어가셔서요. 이쪽 초등교육기관으로는. 서당이 있었다는 거. 서당에서는 말 그대로 이런 거 이제 한자를 하나씩 익히는 거. 한을 처음 따지 이런 천자문을 익히고요. 그다음에 명신보관 같은 거 이렇게 도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길러주게 되는 그런 초등교육을 하는 곳이 바로 서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지방에는요. 서원이라고 하는 사립교육기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서원은 처음에는 지방의 사림들이 자기 스승들을 모신 어떤 선연의 제사와 또 특히 성리학을 연구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만들었을 때 쉬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순탄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방에는 이미 향교가 있어요. 그런 어떤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향교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이 서원을 세운다고 했을 때 아니 굳이 향교가 있는데 왜 서원을 세우냐. 라고 하면서 별로 이렇게 지지를 많이 안 해줬다고 해요. 자 그럼 맨 처음에 서원의 시초 누가 세웠냐면 당시에 이제 영주 지역 풍기 군수로 왔었던 군수로 왔었던 주세붕이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 세우게 됩니다. 백운동 서원을 처음으로 세우게 돼요. 우리가 충렬왕 고려 충렬왕 시기 때 성리학을 처음으로 들여온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안향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 안향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모시면서 백운동 서원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서원을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어떤 사립학교 사립 학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백운동 서원을 처음 열게 되는데 나중에 저 풍기 군수 주세붕 다음으로 후임자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 이황이었어요. 그래서 이황이 왔는데 백운동 서원을 보니까 어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분위기도 좋고 이 서원의 가능성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황은 국가로부터 우리를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 어떤 요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처음으로 이 백운동 서원이 그 편액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편액을 받으면서 이 서원의 명칭을 뭐로 바꾸게 되냐면 소수 서원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 어떤 최초의 서원이 뭐냐 백운동 서원이고요. 그게 이름이 바뀐 게 소수 서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황의 소수 서원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처음에 이 서원은 이렇게 좋은 목적으로 실시가 됐어요. 성리학을 공부한 어떤 연구기관으로서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제 나중에는 오히려 붕당의 소굴이 되는. 그리고 또 이 소수 서원 국가가 많이 지원을 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비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면세 세금에 대한 면세가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 백성을 수탈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흥선대원군 때부터는 대부분이 철폐가 됩니다. 영조 때 한 번 건드리죠. 서원 정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흥선대원군 때 47개소만 남기고 나머지를 철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서원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붕당과 관련해서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이 서원과 향약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통해서 향촌 사회의 사림이 주도권을 지게 되는 또 계기가 된다는 거. 자 다음 성리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기간을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사상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성리학은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 성리학과 관련된 내용을 깊게 공부하자라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걸 공부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통과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틀 정도만 보시고 이거를 주장했던 학자들의 어떤 사상의 내용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정도 이 정도만 좀 보고 가실 거예요. 자 우선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유학이라고 하는 거 처음에 공자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자의 어떤 도덕을 강조하는 그리고 국가를 통치하려고 하는 시스템으로서 유학이라고 하는 게 처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학을 뭐라고 불렀냐면 공자의 유학을 원시 유학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진 금나라의 침입을 받게 되면서 송나라가 이 함조우 지역 일대로다가 이렇게 밀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철학적으로 저 유학이 굉장히 깊어지게 되는데 남송의 주희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집대성한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주자 성리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자 성리학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시 유학과 비교해서 새로운 유학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중간에는 훈고학이 또 있었죠. 새로운 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제 철학적으로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우리보다 훨씬 이렇게 약소국이었던 이 금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우리의 수도가 이렇게 남쪽으로 밀리게 된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 우주가 돌아가는 어떤 우주의 원리라고 하는 게 뭘까. 그러면 이 우주의 작은 소우주로 보고 있는 이 인간의 어떤 존재는 뭘까.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탐구를 하기 시작해요. 즉 본성이라고 하는 거. 우주의 이치를 굴리고 있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로 이루어져 있느냐. 근데 거기에 대한 논쟁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본성은 바로 이 이치. 아주 이렇게 어떤 사물의 근원적이고 불변하고 근원적이고 어떤 그 원칙에 해당되는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거에 해당되는 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험과 가변성이 있고 변화에 대해서 움직이게 되는 어떤 이 기라고 하는 것 존재.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떤 게 더 주가 되느냐에 대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우주에 대한 원래에 대한 어떤 이치 탐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런 논쟁을 여러분들 좀 쉽게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리가 이거 선사시대 파트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보면.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손잡이가 달린 거 요거 뭘까요? 요거 미숙리식 토기예요. 기억이 나실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토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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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어요. 바로 성리학에서 불변하고 본질에 해당되는 이 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이 물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나 보세요. 이걸 담고 있는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이 틀에 따라서 상황은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바로 이 겉에 감싸고 있는 이런 어떤 틀과 같은 것을 우리는. 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성리학자들은 바로 이 본질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또 이 우주를 돌리는 어떤 원리는. 바로 이 본질에 해당되는 이 근원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고요. 어떤 이는 아니다. 이 본질 물론 중요하지만 겉에 담고 있는 이 틀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 인간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자 바로 이런 어떤 본질에 해당되는 리를 강조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걸 이제 처음에 이제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연적이에요. 성리학자 이연적. 그리고 이런 어떤 리를 중심으로 하는 성리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를 강조했던 인물 석영덕이 성구자고요. 그걸 집대성한이가 바로 이이였어요. 그래서 이황은 주리론. 그 다음에 이이는 주기론을 강조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들 사이에 이기 논쟁이 불거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우리 이쪽으로 오셔서 자 이이의 주장과 자 이이의 주장과 이황의 주장을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 리라고 하는 거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거 이 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 주리론인 이황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이왕은 뭐만 중요하다고 보냐면 이 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바로 주 응 리론. 자 그 다음에 이이 같은 경우는. 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안다. 그러나 뭐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냐면 이 기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리와 기는 둘 다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주기론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래서 이이 같은 경우는 어떤 주장을 많이 하냐면 자꾸 사회 제도에 대한 개혁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돼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이 있지만 자꾸 우리가 뭔가 인제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되고 어떤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해서 계속해서 어떤 인간의 경험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사회를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 우리가 왜 사람한테 기운이 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있고 여기 카메라 감독님이 있는데 우리 여기 보시면 본질에 해당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공통점에 해당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절대로 바꿀 수 없죠. 그 본질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리예요. 이황은 이 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이 주기론을 강조했던 이이나 서경답 같은 분들은 본질에 해당되는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점이라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가 겉에 쓰고 있는 이 틀 있잖아요. 저는 또 강사고 그다음에 이렇게 겉에 쓰고 있는 여성이라고 하는 탈 그다음에 카메라 감독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 또 직업 그다음에 겉에 이렇게 쓰고 있는 틀 이런 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는 본질도 중요하지만 절대 뭘 무시할 수 없다 겉에 있는 틀이 이 틀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의 주장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 통 기국론이 있어요. 즉 리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으로 통하지만 모에 국한될 수 있다 기라고 하는 것으로 국한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황은 뭐라고 중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리가 중요하다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바로 이런 어떤 이기론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 자 보실게요. 서경덕 이현정 제가 이황과 이이랑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렸고 자 이 조식 같은 경우는 좀 개통이 달라요. 서경덕 밑에서 당연히 이제 공부를 같이 이 조식하고 이황이 같이 공부를 어떤 문화생으로서 공부를 하긴 했는데 이황하고 조식의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조식 같은 경우는요. 이 실천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학문의 실천성. 그래서 그냥 이렇게 경서만 보고 읽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경과 을을 강조했다. 그래서 저 조식의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의병으로 나서요. 이렇게 직접 나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정의농 곽재후 이런 사람들이 전부 조식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특히 저렇게 북인들이 임진왜란이 이런 활약을 많이 해서 입지를 굉장히 정시적으로 다질 수 있었고 또 광회를 올리게 되면서 왕으로 또 배출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자 태계의 이황입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저수란 책을 좀 하나 보셔야 되는데 이 구도를 살펴보시면 이거를 왕과 신뢰의 모습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리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 보시고 이 기라고 하는 것을 신하로 보는 거예요. 이황은 왕이 성리학적 공부를 해서 성악군주의 길을 걷는 것은 신하의 도움이 아니라 왕이 스스로 그것을 깨달고 보완해가지고 성악군주의 길을 걷는다고 보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리만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요체를 담은 것이 뭐냐면 성악십도예요. 군주가 스스로 길을 걸어서 가는 것. 왕이 신하의 도움은 필요 없다. 리만 강조한다. 자 그런데 이 이 같은 경우는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자 리 우리가 이걸 왕으로 비유하고 기 이거를 신하로 비유하게 되면 그러면 왕이 정치를 잘하려고 하면 그리고 성악군주의 길을 걸으려면 누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신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군주가 스스로 가는 거라면 이 이가 저수란 이 성악집요의 내용은요. 성악집요 성악집요의 내용은 신하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실 때 이걸 암기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십도는 스스로 걸어가는 길 스스로 길도 길을 걸어가는 길 성악십도예요. 이왕 항상 신하의 도움이 필요하다. 집요하게 옆에서 신하가 계속해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물론 그 뜻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성악집요 이게 이이 거예요. 이이 거 성악집요 그다음에 이왕은 성악십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뭐 또 주자의 어떤 사상을 굉장히 잘 이어받았다. 주자서 저료 같은 것들 또 태계의 일부로 뽑아서 만든 책 요런 것도 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율공 이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틀 중요하다고 했죠. 사회개혁을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이가. 그래서 이런 수미법 대동법 쌀 대동법으로 가기 전에 공납을 쌀로 내자라고 하는 수미법. 그리고 또 개혁 방안을 담은 동호문답. 성리학 처음 배우는 입문서 경몽 요결 같은 거 요런 것들 이이가 저수랬다. 자 그런데 이런 여러분 성리학이 너무 지나치게 성리학의 의견만 옳다라고 하는 너무나 이렇게 절대화되고 교조화되는 심지어 교조화까지 되는 이런 현상에. 제동을 거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윤효와 박세단 같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인 쪽이에요. 주로 이제 서인 쪽의 노론 쪽에서 이런 성리학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남인 쪽에서 유교경전에 대한 재해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주로 예전에 우리 원시 유학에서 강조했던 뭐 제자백가나. 육경의 경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원시 유학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리학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윤효 박세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이렇게 자꾸 주자의 말만 옳다고 하느냐. 만약에 공자가 살아난다면 내 말이 옳다고 할 거다라고 하면서 유교경전의 독자적인 해석을 시도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종교에서도 기조 기존의 어떤 그 틀에서 좀 벗어난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막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이들에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기존에 성리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데 있는데 이런 새로운 어떤 시도를 했다. 그래서 성리학을 어지럽힌다라고 해서 사문 성리학을 어지럽히는 난적이다. 라고 이들을 완전히 이제 배제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자 오히려 노론 내부에서는 성리학의 노론 내부. 자 이 노론은 참고로 이야기 드리면 노론과 소론 우리 이 서인에서 나뉘어지게 되죠. 자 이 노론에서 논쟁이 성리학에 대한 논쟁이 더욱더 극심해지게 되는데 이 노론 내부에서 오히려 호랑 논쟁 인간의 심성에 대한 연구가 더 깊어져요. 이거를 우리는 호론 그 다음에 또 한쪽의 축을 낙론이라고 부릅니다. 낙론 호랑 논쟁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이 어떠냐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에요. 자 이 호론은요 여러분 충청도 지역 호서 지역에 있는 이 노론 세력들이 주장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낙론은 여러분 우리 그 대학로 이 해와역 일대 가게 되면 거기에 낙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낙론 세력들은 서울이에요. 서울 지역에 있는 노론 세력들이에요. 그러면 충청도 양반이 많은 이 호론의 입장과 그 다음에 서울의 근거지 자리 잡고 있는 이 노론의 입장을 비교해서 보게 되는데. 자 보세요. 이 호론 같은 경우는 인물성 이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성과 물성은 어떻다고 보는 거냐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 사람의 인성과 그 다음에 사물의 본성이 서로 다르다. 차별의 이야기를 해요. 즉 이 말은 뭐로 연결이 되냐면 중화와 당시에 처 그 청나라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이런 오랑캐 이 둘 사이에 대한 어떤 차별 구도를 만들어요. 즉 이 차별의 구도는 우리 이 성리학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차별의 구도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이 그다음에 적장자와 그다음에 차남의 차이 그다음에 뭐 정실부인과 그다음에 첩의 자식에 대한 차이 이런 차별의 구도를 계속 이어가게 돼요. 충청도 노론이에요. 호론 그다음에 낙론 서울 노론은 인물성 동농 인성과 사물의 본성은 다르지 않다. 같다라고 봅니다. 뭐가 다르냐. 그러면 이들에 대한 논리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중화와 오랑캐는 다르지 않다예요. 그래서 비록 청나라가 오랑캐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어떤 문물이라든지 좋은 사상 같은 거는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쪽은 차별 구도를 만드는 이쪽은 결국 뭐로 연결이 되냐면 북벌로. 자 이쪽은 뭘로 연결이 되냐면 북쪽의 학문도 배워야 된다는 북학으로. 그래서 이 북벌은 나중에 우리가 위정척사 근대 시기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사상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사악하는 어떤 서구의 문물을 배척하려고 하는 저런 위정척사로 연결이 되고요. 이쪽 북학은 개화파로 연결이 됩니다. 또 이런 논쟁 속에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리학에 대한 논의가 너무나 심해지는데 결국 이들의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또 한 번에 새로운 어떤 이론이 제시가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양명학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성리학 너무 절대화되고 교조화된다 그래서 이 양명학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명나라에서도 똑같이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되는 지나친 어떤 성리학에 대해서 대응해서 이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됐는데 자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그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어렵게 교리를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찾자 이거예요. 이치를 깨닫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서 찾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곧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마음 속에는 이 양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지를 계속해서 갈고 닦으면 누구나 그 본질에 대한 것들 원리에 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똑같은 걸 봐도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마음의 수양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분 어떤 그 시험의 난이도라고 하는 것도요.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내가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사실 이거 불교 쪽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또 비슷한 맥락이 있죠. 원효가 동굴에 갇혀가지고 동굴에 발이 묶여가지고 전날 목이 말라서 주변에 있는 물을 마시게 됐는데 그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해골목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인식에 따라서 그 전날에는 나한테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달콤한 물이었지만 그 다음날 내가 보니 이거는 완전히 썩은 인골 물이었잖아요. 그런 어떤 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을 깨닫는 데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양명학에서는 아는 것과 지와 그 다음에 실천하는 것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봤어요. 성리학 쪽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선지후행이에요. 성리학은 선지 먼저 알고 난 다음에 행한다. 이런 선지후행이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많이 알아야지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많이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양명학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하철에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데 내가 그 자리를 양보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그게 좀 도덕적으로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나 내가 그걸 안다고 해서 그 자리를 반드시 비켜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 양명학은 바로 그 암과 실천이 함께 가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많이 안다라고 해서 실천으로 바로 연결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반론을 높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거 누가 비판하냐면요. 이왕이 이 양명학 받아들이지 않아요. 굉장히 이걸 철저하게 이제 비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사실 이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주된 사상의 흐름은 성리학이에요. 그런데 자꾸 여기서 이제 윤희 박세당 그다음에 이 양명학과 같은 제시를 하는 건 우리가 우리 요새 쓰는 쉬운 용어로 여기가 인싸라면 여기는 이제 아웃사이더예요.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정치권에서 조금 배제된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 이 양명학을 가지고 온 수용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전기에서 밀려난 소론들 그리고 부루한 왕실 그러니까 전기에서 쫓겨난 왕실들. 그러면 주로 어디에 이들이 머물면서 이 양명학을 연구했냐면 강화도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강화도는 거의 유배를 많이 왔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양명학을 연구해서 여기서 몰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힘 있는 어떤 인사이더 세력들이 아니라 약한 중앙정계에서 밀려난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강화 이름 붙여서 강화학파 그리고 또 그냥 가문의 그냥 가학으로만 남겨지게 됐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요거 이제 확립하신 분이 정제두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나머지 좀 내용을 보시고요.